얘들아 다시 한 번 더 사와보자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그렇게 요 뭐가 여기저기서 난리 났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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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시 다이큐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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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동자 다이큐 손닎 vulnerable 자, 나가는 애를 나가서 기도하고 개판으로 상황을 만들고 억지로 개판으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개판으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개판으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잠깐만 총이 고장됐나? 자 다시 한번 싸우자 얘들아 얘들아 다시 한번 더 싸워보자 실망 아 이리 비하다가 죽었나? 죽었나 보네 혼자 남으셨나보다 이쪽에는 없고 여기 있네 올컷 이곳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렸구만 이래서 성황을 안쓰는 거예요 성황을 써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몰라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 들어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푸시를 못해 2대1이 아니라 3대1이었어 그리고 지나가는 애는 왜 갑자기 푸시하는 건데 급발진하는 건데 총질 한번 해줬더니 급발진하는데 얘네도 피했을지 타인이네 근데 이것들은 왜 다 하나같이 파밍이 밖에 안 되겠냐 나이스 보험처리 마시는 것들은 저 위층에 있겠지 그럭그라고 믿는다 네 MP5 못 줘봐요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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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내꺼 아니야? 잠깐만 나 이거 하나 들고 오지 않았나? 내꺼 어디감? 내꺼 내꺼 가방에 이거 있었는데 이 자식 뽑아간 거야? 내가 한 바퀴 돌고 치료하고 그 사이에 들고 들어왔나봐 걔 어이가 없네 진짜 엠피파이브 어디니 그렇구만 그건 똑백이랑 헬멧이 아 헤드셋이었구나 4킬 시원시원하게 사봤다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